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애드온이 아니라 테이처팩 같은 경우 포션, 가이드, UI 애드온이에요.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자 저같이 이제 마크 초짜들은 포션 조합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. 포션 조합을 알려주는 그러한 애드온이에요. 한번 여기다 설치해서 봐보도록... 오 미친! 오 원래 빛났었구나. 자 오른쪽 클릭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도움말이 나와요. 한국어로 도움말이 나오고요. 그리고 하약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방법이 하나하나씩 다 나오네요. 신속, 구속, 점프 강화 이런 식으로 다 적혀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끝입니다. 근데 이거 되게 예쁘네?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자 이상 이성이었고요.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찬만찬에 제가 만든 어플같이 오픈바 디스코드방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하세요.